이제 두판잼이다 이거 이제 해덮밥까지 식사까지 이제 해덮밥 비벼서 먹어봅시다 그럴거 같애 이야 비주 서울시 종로구 간출동에 있는 서시해집을 찾았습니다 오늘은 모든 해를 주문을 하였습니다 여덟가지 종류의 해가 접시위에 올려져 있습니다 연어, 도미, 광어, 새우, 참치, 낙지까지 쭉 해서 올려져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신선하고 맛있는 해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판잼이다 이거 오늘 오랜만에 뱃집에서 만난 시간을 가지고 먹다보니까 조금 모자란 듯해서 한판을 더 주문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판째 먹고 있습니다 이제 해덮밥까지 식사까지 마지막에는 해덮밥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정말 맛있네요 이야 비주얼 한번 죽인다 따뜻한 공부라고 맛있게 먹으면 좋겠네요 이제 해덮밥을 비벼서 먹어 봅시다 저의 스테이지 해와 해덮밥을 맛있게 먹은 날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